네, 여러분 아침 신문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피의자가 아니고요.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으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전주지검을 말하고요. 왜냐하면 왜 전주지검이냐면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사위였던 서머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건데 이게 이상직, 이스타항공, 실소유주가 뇌물로 특혜 채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직의 소재지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이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해온 거예요. 전주지검에서 이쯤 됐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야 되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장 보냈는데 올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겠죠. 전주지검 25일에서 29일 사이 특정. 다음 주에 와라. 그런 건데 출석 의무가 없어서 불헝할 가능성이 높다. 좀 지긋지긋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이 불거진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조에게 원망이 있기보다는 검찰이 야속합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다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묵어두고 눈치 보고 묵어두고 눈치 보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못해서 치가 떨립니다. 아우 이제 이런 얘기 고만 듣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소환장이 간 것이 확인이 됐다고 문재인 청와대 때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지검이 경남 양산에 소환장을 보내서 전주로 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안 가도 현행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다혜한테 와라. 그런데 안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출장 가겠다, 방문 가겠다, 전화로 하겠다. 이렇게 다 요청을 했는데 다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다혜 씨 쪽에서는 서면 조사를 하겠다. 서면 조사를 하면 답변을 변호사가 쓰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이 2억 2,300만 원 쯤이거든요. 특혜 채용해서 얻은 그 이익이. 그래서 아무튼 이상직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또 이상직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 사위한테 특혜를 주고 뭐 이런 건데요. 아휴, 이제는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를 해서, 아니 기소를, 아직 기소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네?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또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도 100만 원 기준에서 천만 원으로 무려 10배를 높이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입소문으로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발의를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후한 무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심 선고가 있었고 항소심 기다려야 되고 대법원 판결도 있을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핵심 혐의였던 허위사실 공표죄를 중간에 없애버린다고요? 아, 정말 보통 사람은 얼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 사람들은 이거 눈 하나 깜짝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표는 이미 벌금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사실은 이게 해당될까 싶기도 한데 항소심에서 이제 벌금형으로 줄인 다음에 빠져나간다. 가령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그럼 벌금 100만 원이 경계선이면 당선 무효도 안 되고 피선거권 박탈도 안 되게 한다. 그런 거겠죠. 국민의힘은 174제1야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비판을 했다는데 아휴, 이런 비판도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수당이 맨날 100번 비판해봤자 뭐합니까? 아휴, 뭐 상실형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 이재명 구하기법이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이 처벌 조항을 삭제를 하는 계좌와는 발의를 했고 그 이튿날 또 민주당 15명이 당선 무효 기준이 되는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 그리고 당일 두 건의 법안을 낸 셈입니다. 법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이유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랬다는데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이게요.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지난번 왜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거 해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용 맞았는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사건 있잖아요. 그때 대법 판결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선거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 이게 유축돼서는 안 된다. 그거였거든요. 제가 칼럼에도 쓰고 그랬지만 이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장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속가내야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랬네요. 다른 형베로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벌금액을 5 내지 10배 인상한 사례가 많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 법의 목적이다. 이게 만약 법률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도 집행유예가 되고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감형요소가 돼서 항소심 같은 데서 감형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되는 것이 말이죠.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거 다 알고 있게 되고 거기서는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법을 바꾼다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삭제해버리고 징역 1년형으로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을 또 바꿔서 이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벌금형을 이제는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되죠. 화폐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 국회에서 공 하나 더 붙였다고? 그러면 이제 대법원도 공 하나 더 붙이면 되지. 그리고 이 법 100날 개정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말짱 도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원숭이들한테 조삼모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좀 뻔뻔하다 후암무치하다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국회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원전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고 합니다. 그런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가 사실을 밝혀라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한 대표가 나설 시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야당이 명태균 녹취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일 일건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컷오프 됐던 김진태 김진태 후보를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내가 살린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것도 식상합니다. 명태균은 자기가 국민의힘 공천 뭐 등등을 쥐락펴락 했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휴 여기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김진태의 강원지사 후보가 4월 14일 날 컷오프가 됐는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김진태를 아까 봤는데 진짜 걷지를 못해. 김진태가 울면서 떨면서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더라. 국민의힘은 그때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진태의 컷오프에 대해서 5.18 편회 및 조계사의 권권력 투입해야 발언을 사과하면 재논의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진태가 즉각 사과를 했고 공관위가 강원지사 후보 경선으로 뽑기를 했다는데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윤 대통령 부부를 움직인 덕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통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 그래서 정진석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 하고 조계정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지. 자기가 다 그렇게 주물렀다는 거죠. 또 강혜경 씨한테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랬다. 사모님 그래갖고 내가 밤 12시 반에 해결해줬다. 이제 민주당이 사모님은 김건 여사고 김진태 당시 지사 후보가 명 씨에게 김건 여사 설득을 부탁한 내용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라는 녹취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 측은 당시 단식 농성을 해가며 코드업 후에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상명까지 발표하며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 수석실에 수석실에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쇄신에 착수를 했다. 순방 마치고 귀국 내치의 시간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다서 윤 대통령 대대적인 인적 쇄신 검토 중 대통령 실은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힘 모아야 된다. 음주운전 강기훈 행정관 김건 여사 라인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 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담당자 게시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원 게시판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그것을 이제 쭉 살피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한겨레신문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부끄러움의 발로 교수들 시국 선언 삼천명 넘었다. 윤 퇴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지식인 자체를 포기하는 일 연세대 동국대 이와여대 경희대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신문 봤는데요. 아무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11월은 이재명 선고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모든 관심의 그 관심의 초점은 다음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에 가 있습니다. 굳이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많은 법조인들이 법정 구속의 가능성 가능성이 제 생각에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정 구속 가능성도 몇 퍼센트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가능성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